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이브핏 으흐흐흨흠 쭈욱 찰쭈욱 쭉 쭈욱 아쉬워 내장이 다 끝났어 우와아아아아아 일단은 오늘 제가 길이가 엄청 긴 것 같기 때문에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166cm! 거의 파이브 피트가 넘는 거예요. 파이브 피트! 제가... 뭐야! 166cm 넘네! 이렇게 하니까 더 길어! 세척하러 갑니다. 오! 야! 빨간바! 오미오미오미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으악! 더! 뜨거운다. 오! 25cm! 오픈! 우와! 랍스터 색깔 봐! 1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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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ELIHIKEN 하는데 저속에 ira 오! 냄새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쏘영의 시그니처 음식 대왕 문어다리 해물 볶음짬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 기대가 되요 음료부터 딸고 갈까요? 콜라 시원해 꼬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문어가 진짜 끝내줍니다 우와 볶음면은 질감 보이십니까? 탱글거려 너무 맛있어 가리비 가리비 알 엄청 커요 알 잘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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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판 어우 죽여 죽여 면이 잘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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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앞에 가리비를 꽂아서 이렇게 통과 함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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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내장이 다 끝났어 좋아 김에 면을 살짝 올려서 가리비 올려서 김 준비 후 와 매워 새우 오 맛있어 껍데기를 까서 새우 와 맛있어 매콤한데 맛있는거 있잖아요 여기에 김을 올려줍니다 와 소스를 쫙쫙 오늘은 이렇게 대왕 문어다리와 랍스터 해물볶음짬뽕을 먹어봤는데요 매콤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